뭐야! 자기만의 비법이 있다더니 저거였어. 그게 뭡니까? 자, 이게 오늘 멘토팀 위험한 게요. 1위가 권태호인데 권태호가 이쪽 1위부터 느려요. 맞습니다. 3초가 느려요. 3초 느려요. 맞습니다. 백인들이 대단한 거예요. 길고 짧은 건 돼 봐야 하는 거. 드림팀 10명은 실전자 10명 최강자. 어느 팀이 이길지 여러분의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부터! 이것이 진정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다. 제2회 최강 시청자 100인 특집. 장애물 경기 최고의 에이스들만 모인 드림팀. 100명 중 상위 10% 최강 시청자 팀. 시청자는 왕이다. 드론 승부를 양보할 순 없다. 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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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종합 참여물 6종 경기! 1단계 2단 슬랭라인 첫 번째 슬랭라인 구간을 건너간 뒤 중간 지점에 있는 철봉을 잡고 두 번째 슬랭라인으로 점프하여 구간을 건너간다 2단계 회전 원풀 찡검다리 360도로 회전하는 원풀 찡검다리를 건너간다 3단계 4단 회전 바람개비 각기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4개 바람개비 삼각벽을 넘어간다 4단계 업그레이드 2단 시속 자동으로 아래위로 계속 흔들리는 대형 시속 2개를 건너간다 5단계 파장 노프 건너기 공중에 매달려있는 로프를 이용하여 도착지점으로 건너간다 6단계 플라잉 로프 클라이밍 크러스 기둥에 걸려있는 밧줄을 잡고 건너가 흔들리는 언덕에 안전하게 착지한 후 도착점에 놓인 최종 버저를 누른다 3단계 자 붐샷 우리 양 팀이 다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몸풀이기 가야죠 몸풀이? 몸풀기 몸풀기 몸풀기부터 몸풀기 몸풀기부터 몸풀기 몸풀기 몸풀기부터 몸풀기 몸풀기부터 몸풀기 좋아요 트랍토피스 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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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arios 좀 더 화가게 좀 더 화가게 헛 하 좀 더 세 اone two WE cent 자 퍼주 아이돌의dos 오오오우 어우 Nina 좀 가야지 그렇지 좋아 가야지 그렇지 좋아 펑타워 펑 summarize 헤어hit 오아 정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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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자 교수께서. 자 교수께서. 허리가 허리 어허어. 허리 어허어. 어 신방같아. 자 계속해서 갑니다. 계속해서. 야 아이돌 상원. 상원. 오우. 오우. 오우 야 상규. 팀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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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세요 팀 닥터 자 쇼니 분 씨가 지금 다친 MC를 잠깐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팀이 정해진 것 같죠? 맞습니다 팀이 정해졌고요 첫 번째 선수들서부터 10명이 뛰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10대 10으로 지난주랑 게임 세트는 똑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10대 10으로 알겠습니다 양 팀의 첫 번째 선수 여러분의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